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르는 동사, 사람 목적과,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모르는 동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는 늙은이가로 끝내야 되겠죠.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 사람 목적어,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동사를 모르겠으면요. 이때 이 동사를 모르겠으면 전부 다 뭘로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시키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의미가 100%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동사는요. 이러한 주어는 동사가 사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하다라는 문장의 구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투부정사하도록 시키다 라고 쓸 때는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때 시키다가 아니라 여기다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다, 즉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방해하다, 또는 금지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나오는 이때 사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는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다라는 문장의 구조를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전부 다 이때 사람이 투부정사하도록 시키다 라는 문장의 구조를 쓰게끔 영어가 그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때 나오는 동사가 그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다라는 동사는요. 문장의 뒤에 절대 이렇게 투부 형사가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from ing의 형태로 씁니다. 이 형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세요. 여러분이 다시요. 우리가 주어 동사, 사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을 때 사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이때 나오는 모르는 동사는 전부 다 시키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한 철학적 변화는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 시켰다. 우리가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throughout our working day.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이 throughout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뭐 하는 동안입니다. 뒤에 만약에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장소 전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roughout the country 그러면 그 나라 전체이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 동사. 사람 목적어는 아닌데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가 왔습니다. 그들은 시켰습니다. 사업체들이 깨닫도록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가짜 주어입니다. 생산하는 것 진짜 주어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펄스웨이드를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니까 뭘로 했다? 시키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사람 목적어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왔을게요? 투부정사. 근데 뭐예요? 이렇게 부사구가 하나 끼었네요. like는 뭐 이러면 전치사 또는 형용사로 함께 씁니다.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시켰습니다. 사업체들이 너의 회사와 나의 회사와 같은 개발하도록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바이오와 고객들과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문들은 PT봉 선생 기초완송 구문독회에서 가져온 예문들입니다. 자, 임정이 4하고 여러분 4-1이 있는데 4-1로 갑시다. 자,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죠. 사람 목적어는 아닙니다만은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갑니다. 제가 왜 사람 목적어를 안 내놨냐면 사물이 내놨냐면 사물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해석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 이 목적어를 사람 목적어라고 칭해 놓은 겁니다. 그들은 시켰다. 그들은 생물학적 노력이 극복하도록 Z레벨 시차를 관계대명사 하나 삽입이 되었네요. 어떤 노력입니까? 그들이 만드는. 자, 5-1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이 주어, 모르는 동사. 그 다음에 사람 목적어. 그 다음에 삽입구입니다. 이렇게 명사디아, ING, 먼마하고 있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태죠. 자, ING로 시작했죠. 먼마하는 것은 사는 것은 공동체 시켰다.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구성하도록 그들의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자, 마찬가지로 6번도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사람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INCourage. 격려하다, 시키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문장을 올려놨냐면 P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전부 다 모르겠으면 뭐 뭐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배웠던 문장의 구조가 이거잖아요. 주어, 그 다음에 모르는 동사,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그들은 충고할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어드바이스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들은 시킬 겁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제출하도록 그 임무를 마감일까지. assignment는 여러분 숙제, 그 다음에 임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의 구조가 지금 눈동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의 구조를 제가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수동트로 고칠 때 목동 놔주거든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비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이렇게 pp로 나간단 말이야. 나머지가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나머지가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가 그들은 시켰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수동이니까 그 학생들은 시킴을 당했습니다. 이런 뜻이요.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시킴을 당하다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해야만,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숙제를 마감일까지.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pp가 나오고 이렇게 투병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의 구조를 전부 다 모여 해부트로 해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번들은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 의무적인 훈련기간에. 오늘은 주어 나오고 모르는 동사 그리고 사람 명사 이렇게 투병사가 나왔을 때 이 모르는 동사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